우리 동네 언덕에 작은 유원지 하나 있지? 근데 거기에 진짜 잘생긴 마술사가 난데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? 그 남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? 이름은? 나이는? 다 큰 어른이 이런 문 닫은 놀이동산에서 어설픈 마술사 형래나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만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라는 거지 제발 누가 나 지옥 도와주세요 안 나라, 숨 안 나라 당신이 마술사라면 이 지옥에서 나를 좀 꺼내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시간이 빨리 흘러가 주는 거 그게 제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장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주문을 부르면 돼 만나라 숨 안 나라 그 마술사한테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그 꿈이라는 거 말이에요 꼭 뭐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저씨 정말 누구예요? 나, 마술사?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? 안 나라, 숨 안 나라 난 나라 계속 나라 아멘